내 딸이 잘못했어. 너한테도 잘못했고 네 자식들한테도 잘못했어. 그래? 네 할머니한테도 잘못했어. 나도 알아. 깡패 났네, 깡패 났어. 오직이나 손주 사이를 잡두리를 했으면 바람이 다 났을까? 근데 난 내 딸이 그래도 사람이라고 생각해. 걔가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내 딸은 지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는 알아. 네가 뭘 해도 미안하다고 하잖니. 손가락질을 해도 감당하면서 살자니. 근데 넌 뭐야? 평생, 앞으로도 계속 내 딸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살래? 잠시만요. 네 할머니가 오늘 내 딸 때렸다. 사람들 다 보는 마트에서. 네 할머니한테 가서 똑똑히 전해. 난 괜찮아. 난 성당이고 가게고 망신당해도 돼. 근데 내 딸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. 내 딸 우리 소영이 네 할머니가 한 대 때리면 나도 당신 손녀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한 대 때리겠다고 전해. 이에는 이, 눈에는 눈! 난 그러기로 했다. 오늘부터. 어? 괜찮아?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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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